나 늦어서 민족한다 백발 백종 확실하죠 선배 선배요 쟤 잘났다잖아 딱히 국어 아니라도 합격한다고 그래서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난거 나 좀 살려줘 똥머리야 똥머리는 없는거 같은데 설마 진짜 0.7 되진 않겠죠 그렇게 걱정되면 찾아가 매달려 보던지 자기 왔네 기출해서 적당 개나 주라고 해 너 진짜 싫어 나의 기출해서 해줄 여유가 있는 너같은 인간이 뭘 알겠냐 그래서 기출해서 필요없다고? 다 보인다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흰희씨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민사로 나갈 건데 같이 나갈래? 싫어 온 세상이 되었도록 소리치네요 이만호 신상공개처럼 미국에 관해서 여기가 막힌 거 같고 아아 말이 되려고 너 진짜 말아 뭘 나 말고 하 어 이야 좀 말려봐 나한테 미안하다는 게 타칭이 이 정도 반응이면 기억이 난다는 건데 그래 난다 나 어쩔건데 아 왜 발꾼하고 열란 내가 좀 도와줘 이 정도면 시간 빼빼까지 해 뭐냐니까 약 바르잖아 스타디원 중에 신경 쓰이는 친구가 있긴 하지만 황설 전화할게 벌써 따져보든지 1학년 총평균이 얼마게 내가 왜 정없긴 말해봐 2.02 너 지금 안도한거지 나 2.0 넘어 유곱면 했다고 내룩매룩이 그렇게까지 고마운게 있어 고마운게 있어 나 한번 본사람 안가보봐 다신 내 곁에서 떠나지요 저 서주와 돕기로 했어요 너 찾으러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나를? 굳이 이 시간에? 여기 있는 줄 알고? 3.02 스타디 안가? 그래서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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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계속해 봐, 그럼. 가라. 삼촌 대신 응원해 줄게. 너도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